빅뱅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 홍대를 찾아주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에일리씨의 타이틀곡 룸쉐이커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실 수 있는 분이 있나 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에일리씨가 직접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씨의 룸쉐이커의 나도 춤을 한번 춰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시고요 첫 번째 두번째 굉장히 외국인분들도 홍대 많이 계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Come here Come here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형광색 등 접시 오신 여성분 세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일리씨하고 나중에 학사하고 저랑 학사해요 자 우리 세 분이 무대에 올라오시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씨만의 그 룸을 쉐이크 쉐이크하는 폭발스러운 에너지를 여러분들만의 느낌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돼요 네 가방이 네 잠깐 내려두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씩 제가 간단하게 아 그렇게 귀여운 록이 있어요? 젊어서 젊어서 여성분이신데 젊어서 자 한 분씩 간단하게 앞으로 한글로 씻고 나와주실까요? 네 자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브라입니다 저는 브라입니다 저는 브라입니다 저는 브라인데 한국어 잘못 뽑았네요 제가 잘못 뽑았네요 저는 한국사람이 잘 뽑았네요 한국인으로 잘 뽑았는데 어느 나라에서 호요세요? Where are I from? 미국 미국 아 한국말로 미국 Are you visiting? 아 아 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 여기 홍대에 놀러 오신거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Alex. Ellie 씨, 좋아하세요? Ellie 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Do you know who I am? Do you know who I am? First name, Korea. Do you know who I am? Yes, of course. Where are you from? I'm from Russia. 굉장히 제가 소외감을 느끼네요.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도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소아가 오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셨나보네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탄사만 여부를 하지 마시고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귀여워. 허리 조금만 대고 얘기할까요? 저는 같이 죽일 것 같아가지고. 진짜 거북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효원이요. 최효원씨. 굉장히 오늘 국제적인 대결이 될 것 같아. 미국, 러시아, 한국. 한국대표예요. 국가대표예요. 잘 보여줘야 돼요. 자, 잠깐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Say No.1. No.2. 3번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같이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가운데서 우리 A.L.E.씨의 타이틀고 룸쉐이커 아무 부분이나 튀어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의 흥을 마음껏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song is gonna play and you guys are gonna come out one by one and show us your dance phase. Yeah. Ready? Yeah. I understand. 자, 잠깐만. 1번부터 3번까지 영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박수 아로즈 부탁드리겠습니다. Make some noise, come on! No.1. Let's get it on! Let's get it, Brian! Hey, Brian, yeah! Let's get it on! Ya, hey. Let's go! Number one. 자, 더 컴퓨하게! Let's go! Go crazy! Go crazy! Go crazy! Go crazy! Shake it! Shake it! 브라이언 예 브라이언 자 우리 참가보로 일본의 흥 좋았습니다 좋아요 스타트부터 좋습니다 자 일본 분에게 좋은 소식도 더불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일본 분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등이에요 오케이 현재 IMG 상황이에요 자 알렉스 잘할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통하는거니까요 참가보로 이번 러시아에서 우리 알렉스씨 응원하실분들 소리 질러줬어요 드랍 드랍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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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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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닥이 혹시나 위험할까봐 그래서 2절 안무를 계속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바닥을 쓸 줄은 어우 우리 알렉스씨 무릎이 실컷해졌어요 정말 팬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필링이 확실하신 분이네요 이거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뮤직비디오를 분명히 우리 에디씨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가보라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가방 복구하면 한대요 우리 돈다발 많이 주셨나봐요 주무주셔야 되는데 가방 메고 하긴 좀 그러니까 자 여러분 기대되네요 되게 수줍음이 많으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우리 한국대표가 낳습니다 참가보로 3번에게 수원해져라 렛츠고 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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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소리 ensign us 승강야! 아 쉐이크 쉐이크! 대박! 우와! 아 대박! 대박! 아 대박! 승강! 어... 아니... 어... 너무 답답해 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어 지금... I'm an ADC 어... 지금 너무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춤으로 두 방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춤! 아... 아 우리 ADC를 위해서도 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이제는 우리 ADC가 직접 심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어... 시간이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아 어딜 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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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아... 진짜 이 마음은 정말 잘 추우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물이 좀... 차등이 있어요 세 분 나에게 선물을 드리... 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3등부터... 아... 아... 우리 ADC가 보는 일단 3위 우리 꼴찌로 표현하지 맙시다 3등이라고 변합시다 과연? 1번 2번 3번분 가운데서 아...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이... 몇 번이 몇 번 몇 번 3번이 3등? 3번이 3등? 아... 1등 1등을 뽑을까요? 1등? 1등 바로? 바로 그냥 1등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키트를 좀 주세요 누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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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참 어려우신데요? 내가 생각하면 1등은 바로 1번이다! 서울이 찌나! 오... 네... 2등이다! 서울이 찌나! 오... 3등이다! 서울이 찌나! 오... 1등 3번! 형아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 자 우리 참가 번호 3번... 대한민국의 대표가 1위를 차지... 모아씨 3견매 하지... 참...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절 두 번 이상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절 두 번 이상 하면 안 돼요...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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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방금 춤을 추신 분 맞아요? 제일... 제가 의아한 게... 세 분 중에 한국어를 제일 못 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제일 안 해주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 느낌?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 제가 특전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승자에게 음악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우리 에일리씨와 같이 한 번 춤을 추는 시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만만치 않아서 마이크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1등의 특권... 우리 엘리도 질 수 없다! 여러분! 소리대의 음악 갑시다! 아이. 형 다!! 정해지! 땡 overtime!! tun incompetence. 1500설 TIME!!! 이 점 참! 엘리도 질 수 없다! 책임awi vor! hora das가 될거야! 예, 예, 예 예... Mitarbeiter! 타임! że스테 End 거예요! 둔 Nur finnar 몰백! numerator 다ший다! 쉐킷 쉐킷 룸쉐킷 쉐킷 쉐킷 룸쉐킷 너무 잘 추셨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에일리씨가 준비하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에일리씨가 직접 준비를 해오셨어요 오늘 무대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1등 선물 우리 에일리씨가 직접 1등 혜원씨는 사인앨범과 에일리 텀블러를 설거했어요 에일리 텀블러를 설거했어요 에일리 텀블러 여기 내에서 올라와주신 알렉스님과 바이아님께도 텀블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부해주신 우리 세분에게 큰 경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려가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할까요 친구들 우리 에일리씨의 이 친구들 어디있어요 사진 직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수고하실 세 분이 사진 촬영 이분은 이 세상 텐션이 아니네요 잘합니다 이곳 혼대의 특별 무대를 밝혀주신 우리 에일리씨와 그 세분의 우리 게스트였습니다 사진 촬영 마무리합니다 3 2 1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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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